방송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2부 의료사퇴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의 헌신한 기록들을 정리한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거는 왜 한국인들 가운데서 20세기 100년의 그 가혹한 경험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가 극단적인 그런 좌익성격의 정치체제가 들어 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좌파적 사고가 좀 강할까 문화적 유전자가 강한가 그런 부분을 분석한 책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쓴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미국의 서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 애리조나 주를 선택해 가지고 구석구석을 탐방한 기록을 정리한 건 책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 의료사퇴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의료 문제하고 관련되지 않았지만 이 의료사퇴문제를 다루다 보게 되면 이 숙가 문제가 노인들 요양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숙가가 낮아 가지고 굉장히 애를 많이 먹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올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한번 오늘 보니까 이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요양병원도 의료숙가가 원가의 70%밖에 지불되지 않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고 최근 들어서는 폐업하는 곳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을 이제 담기신 분들이 있어 가지고 관심을 가졌는데 이게 보니까 찾아보니까 요양병원의 70% 정도가 적자고 숙가 현실화가 시급하다. 요양병원을 경영진들이 중심이 된 요양병원 회폐 내용을 보니까 노인 사망자가 100명 가운데 23명이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안 해요. 그리고 지난 7년에서 8년 정도 최저 시급이 40% 올랐고 물가가 20% 정도 올랐는데 그런 인상에도 불구하고 의료숙가가 9% 정도밖에 인상되지 않았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의료형인은 의료형이별 숙가제를 선택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일당정액 숙가제라 해 가지고 하루에 일정 그런 숙가가 지불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일당정액 숙가제를 선택하고 있고 그래 중환자를 치료하면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기사가 지금 나와 있네요. 사망자 23%가 요양병원에서 이제 숨을 거두고 있고 보도도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요양병원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기사들이 이번 하루당 정해진 숙가만 받을 수 있는 일당정액 숙가제를 선택하고 있네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며칠 전에 여러분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미국 상황을 소개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드네요. 미국에서 여러분들 치매의 노인 한 명을 1년 동안 24만 달러에서 29만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는 모양입니다. 비교적 물가가 싼 네브라스카 주에서 노인 1명의 1년 요양 비용이 24만 달러가 되는 모양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한국 정부가 지불하고 있는 돈이 1만 4천 달러 1년에 1인당 미국의 5에서 15% 정도 수준인 모양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 클루싱 파이낸셜 버든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노약자가 있는 집안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재정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누구든지 늙어가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제가 이 기사를 봤는데 가족들이 치솟아 오르는 비용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 이렇게 외신을 보다 보게 되면 미국의 50대들이 아이들도 케어해야 되고 부모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살펴야 되는 그런 샌드위치 세대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히 그런 이야기 가운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남은 재산이 집 한 채인데 의료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집도 이제 거의 다 넘어갈 지경이 됐다. 그런 고민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긴 기사 가운데 여러분 보시면 핵심적인 것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4분의 1은 마지막 인종 전에 3년 이상 상당한 지원과 서비스를 투입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집안들은 매우 큰 부담을 지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여러분들 인명은 제천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개인의 여러분들 육체적 건강과 정신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어마어마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은퇴 전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물론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은 한편으로 맞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한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건강한 음식 섭취 그리고 근역운동, 심폐운동, 지적활동 아이들 세대에 배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선택사항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 젊은 날과 또 차원이 다른 그런 건면함,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족들이 굉장히 큰 고통을 당하는 모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수년 동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 집안 식구들이 전체 시간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동서양을 불문하고 2023년도 전국 평균 비용은 24시간 돌봄을 하게 되면 요양병원을 가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 재택 간호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이 33달러입니다. 2015년에 20달러니까 24시간 자기 집에서 재택 간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평균 비용이 29만 달러 정도 소요되는 거죠. 엄청나죠? 이것은 요양원 시설의 개인실 연간 평균 비용의 2배 이상 요양원에 가지 않고 재택으로 여러분들 간호를 24시간 동안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29만 달러가 들고 요양원을 가게 되면 거의 절반 정도로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대단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비용이고 은퇴자 약 3분의 1은 최소한의 보살핌을 1년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자원이 없다고 답했다. 다 돈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런 보시면 건강을 참 유지를 해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 기사를 소개하는 것은 애리조나 출입대학에 있는 오현성 부교수가 이 기사를 보고 글을 하나 기고를 했네요. 모두에게 관심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늙었을 때 제가 사는 집에서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요양병원에는 정말 가기가 싫습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24시간 케어가 필요할 때 부모님이 살고 계신 곳에 지낼 수 있도록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요양병원에 갈 때는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또 절반 이하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절반 이하라고 하더라도 29만 불에 여러분들 절반이니까 14만 불 정도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억 정도 들어야 되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네브라스크주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재택, 집에서 요양병원을 보내지 않고 24시간 케어하는 데 드는 비용은 1년에 24만 달러. 네브라스크가 주는 물가가 싸기 때문에 미국 전국 중간값인 1년에 29만 달러보다 낫습니다. 평균적으로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29만 달러를 24시간 재택근무를 할 때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네요. 참고로 집에 방문해서 노인들을 캐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미국 전국 시급 중간값이 33달러가 됩니다. 참 이거 보면 사회가 늙어가거나 개인이 늙어갈 때 참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한국에서는 2023년에 110만 명이 장기 요양보험에 의해 지원을 받았고 정부가 노인 인구 대비 인정률 11.1% 100명 가운데 11명이 여러분들 장기 요양보험을 지불을 받았는데 치매의 증상이 너무 심하지만 신체적 기능은 나빠지지 않은 집단이 2만 6천명에 달하고 치매로 인해 인지 기능이 나빠진 집단은 집에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24시간 케어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장기 요양보험에서 1년에 노인 1인에게 지출한 비용은 1,700만 원 지금 한율로 따지면 1만 4천 달러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럼 미국의 5에서 15% 정도의 저렴한 비용이 지불되는 거죠. 비용이 저렴하다는 이야기에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거죠. 사회적으로 비용을 적게 지출한 것은 좋을 수 있겠지만 너무 적은 비용으로 인해 요양인력의 저임금 그리고 피로도 지속적인 인력 누수 인력 질 관리 어려움으로 인한 노인 확대 발생들이 걱정됩니다. 나라가 재원이 많이 없으니까 미국처럼 몇 십만 달러를 지불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 돈이지 않습니까 돈이 이게 참 여러분들 오늘 이 기사를 보는 것은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렇게 치매를 방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참 문제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규칙적인 생활 그다음에 건강한 섭취 그다음에 술, 담배 이런 걸 잃지 않아도 심폐기능, 근력운동, 지적인 활동 최대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젊은 나라와 또 다른 차원의 근면함이 요구되는 것이 노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간병인을 작년에 보니까 13만 원부터 시작하던데 좀 더 주는 경우는 15만 원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일주일 단위로 현금으로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일주일에 100만 원입니다. 그럼 한 달이면 400만 원이잖아요. 오늘 방송하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런 기사를 참 관심 있게 보죠.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력을 미국이 재택 24시간 돌봄이 29만 불 요양병원 안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요양병원의 개인실을 쓰는 경우 그것도 큰 돈이지 않습니까 14만 불 정도 들어가야 되니까 여러분 어떻든 건강하게 늙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의료 사태의 본질이란 것은 의료계가 하고 관련된 게 아니고 의사협회하고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냥 전공의들하고 의과대학생들하고 관련된 겁니다. 윤정부하고 미래의사들하고 관련된 거지 의료계 전체와 관련이 없는 그래서 기득권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어제 이제 알바니요 이제 우리가 알바가 아닙니다. 댁들이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런 방송을 제가 내보냈는데 한 분이 냉철하게 입은 사건을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정부가 의사라는 직군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의사도 젊은 의사들입니다. 그래서 젊은 의사들이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난 겁니다. 젊은 의사들이 떠나버린 겁니다. 메여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떠난 겁니다. 사표를 던지고 계약이 종료가 된 겁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돌아올 사람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적나라하게 이 나라 상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인은 나라를 향해 소리를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국가는 권력을 갖고 있고 국민들을 강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개인은 아무리 아우성을 치더라도 다 뭉개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이런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개인은 나라를 향해서 저항하기 아주 어려운 겁니다. 항의하다가 지치면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 외에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 오류로 한 직군을 죽이기로 막으려 하는 국가는 그 직군 없이 살아가는 대안도 같이 제시해야겠죠 그걸 못하면 희생양은 국민들인 겁니다. 여러분 아주 짧지만 이번 사태 전후를 너무나 명료하고 명쾌하게 그냥 정의한 겁니다. 국가가 젊은 세대는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젊은 세대의 한 직군인 젊은 의사들을 포기한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낙담해 가지고 미래가 없어지니까 다 떠나버린 겁니다. 왜 떠났냐 개인은 합법화된 폭력을 갖고 있는 국가에게 대항할 수가 없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냥 떠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이야기죠. 그럼 그 사람들은 책임인 적 없는 겁니다. 이제 책임을 지어야 될 것은 윤석열의 책임이고 윤정부의 책임인 거죠. 왜 본인들이 다 그런 걸 계산해가 여러분들이 일을 저질렀을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 그냥 너무나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7대 요구안을 내세워 가지고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냥 한 겁니다. 했으면 행위주체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는 일체 전공의들한테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야기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떠났습니까 여기 이제 이번 사태를 보고 한 어머님께서 남긴 겁니다. 외과 수련 전공의 부모로서 조롱과 협박 악마화까지 굴욕적인 노예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아들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국가도 싫고 국민도 싫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나라를 떠날 겁니다. 의로 붕괴는 불가피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물론 여기에 또 이제 악담 퍼붓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을 겁니다. 이거를 제가 좀 순화해 가지고 만정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도 순간에 마음이 돌변하게 되면 남남보다 더 심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공의들하고 여러분들 국민들 사이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 남남보다 더 심해져 버린 겁니다. 이게 한 분 이야기 아닐 겁니다. 전공의 다수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번 사태를 정부는 지금도 오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 학자들이 연구한 이론 가설 이런 것들과 현실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이번 사태를 이해하는데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바로 엘버트 허시만 교수가 여러분들 소개했던 엑시트 보이스 로얄티 기업과 조직과 국가가 자신이 기대하지 않는 쪽으로 여러분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개인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반응하는가 아주 명저저인 엘버트 허시만의 탈출, 항의 그리고 충성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을 향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개인 이름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목소리를 높일 수도 있고 순응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나라를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 캐나다 나라 여러분들 많은 그런 이민자들은 선조들이 유럽을 나온 겁니다. 어떤 사람 기회를 찾아서 나왔겠지만 초기 여름 이민자들은 대부분 유럽의 왕정이나 종교 탄압을 피해서 왔지 않습니까 국가가 특정 종교를 탄압할 때 항의할 수도 있고 보이스 그리고 침묵하면 뭡니까 개종할 수도 있고 로얄티 그게 등 안 되면 뭡니까 배를 타고 떠나버린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이 엘버트 허시만의 이 글은 짧은 글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여러분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정확하게 전공의 사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일종의 이론적 털을 우리한테 제공하는 거죠. 한국으로는 여러분 보시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무너져가는 회사 망가진 조직 심물 나는 나라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개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선택할 것이냐 엄청나게 직관적인 연구고 지금 홍콩 사태라든지 이런 것을 이해하는 데도 너무나 여러분들 시사적인 겁니다. 홍콩의 보안법이 실행에 옮겨지면서 민주화 세력들이 전부 다 탄압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어떤 사람은 영국으로 캐나다로 미국으로 떠나고 어떤 사람은 감방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사람의 반응은 세월이 아무리 흘려도 여러분들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현재 한국에 대비하면 뭐냐 제가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전공의들은 엑시트를 한 겁니다. 전공의 시장을 그냥 나와버린 겁니다. 나라를 떠나지 않았지만 전공의 가운데 일부가 앞으로 나라를 떠나겠죠. 나라를 떠날 겁니다. 왜냐하면 만정이 떨어졌으니까 나라의 체제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나라의 의료계에 대해서 되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마음의 이름들 정리된 것은 의대생들 학부생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희들이 어디 가냐 한반도에서 어디를 가겠냐 그렇게 하시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젊은 의과대학생들 중에 상당수가 외국을 여러분들 탈 줄 알 겁니다. 왜? 젊고 일단 똑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열심히 구하면 길은 또 열리게 마련이니까 이게 핵심이거든요.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나 한동훈이름 당대표가 무슨 뭐 의정협의죄를 하겠다 그게 제 눈에는 다 먼 거 아니까 쇼쇼쇼쇼처럼 보이는 겁니다. 정치인들은 뭐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폼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미 상당수가 그냥 나가버린 겁니다. 마음이 떠나버린 것이고 그다음 이름 떠나는 것은 몸이 떠나겠죠.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공공재로부터의 이탈은 어렵기 때문에 공공재의 질이 떨어질 때는 공공재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은 이번 의료사태의 경우는 전공의 미래가 보이지 않도록 정책을 바꿀 때는 항의의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항의하지 않고 침묵하게 되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공공재가 아닌 공공악에 기여하게 되는 것이다. 항의하더라도 정치 권력이란 것은 폭력이기 때문에 합법화된 폭력이기 때문에 항의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냥 밀어붙여버리는 겁니다. 그게 권력이 갖고 있는 속성이고 힘인 겁니다. 그래서 이탈하게 되는 겁니다. 이탈을 그러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엑시트 보이스 로얄티라는 그런 이론적 터를 보게 되면 신기한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탈을 통한 깔끔함을 선호했던 미국의 경험은 우리의 역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습니다. 유럽으로부터의 이탈은 미국 내에서도 서부개척을 통해 재현되었습니다. 유럽을 떠난 게 왜냐 어떤 사람은 기회를 찾아 떠났지만 어떤 사람은 정치 권력의 압제를 피해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종교적 자유를 선택하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도저히 그 체제가 자기를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마 전공이들과 젊은 의대생들이 느끼는 심정이 그럴 겁니다. 도저히 이 체제가 우리의 앞날을 여러분들 보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좀 살 수 있게끔 보장을 못할 거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최종적인 것은 그냥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가는 것은 지금은 훨씬 더 상황이 좋죠. 옛날에 비해 가지고. 이제 이 어떤 글을 남기신 이 허심한 글을 읽고 남기신 분이 자기 소회를 정리한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침묵하기 시작했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저는 적어도 한국의 불합리화와 부조리에 대해서 침묵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될 사항은 탈출, 이탈도 먹히지 않고 항의도 먹히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한국은 이탈과 항의 어느 거도 먹히지 않는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지켜보는 겁니다. 그냥 방관하는 거죠. 용기 있는 사람은 떠날 것이고 그냥 살아야 되는 사람은 방관하는 것이고 그 다음 소수가 여러분들 목소리를 높이지만 점점 목소리를 높이는 한국인들의 기계나 결기나 용기 같은 건 점점 사라지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이 2020년 4.15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국 상황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제 보이스는 없는 겁니다. 그냥 보신만 있는 것이고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정의로움을 여러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숫자는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주 명저설을 통해 가지고 한국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오늘 어제 방송 나가고 난 다음에 그냥 이번에 윤 대통령이 무슨 추석에 돈을 많이 올려준다 이렇게 폼을 잡았는데 한 의사분께서 이 보면 이런 아사리판에서 저 같은 개운이들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며 잘 살아가고 있지만 고생하는 후배들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고 정부는 원하는 2천 명을 확정했기 때문에 기쁨 때문에 춤을 추고 샴페인을 터뜨려 대망의 의로개혁 성공을 축하하며 이 점에는 전국민 축제라도 벌여야 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필수의로와 지역의로 살려서 백성을 편히 살게 하겠다고 했는데 모두가 말자치뿐이고 멀쩡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가게 생겼습니다. 시작이 잘못되면 끝이 안 좋을 겁니다. 세상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시작이 엉터리인데 끝이 어떻게 여러분들 엉터리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엉터리가 되는 거죠. 대통령이 추석 대란을 막기 위해 응급 진찰료를 3.5배 올리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의사와 병원이 떼돈을 벌 것 같습니다. 3.5배 올린다는 것은 전체 병원비가 아니라 진찰료입니다. 병원비는 진찰료 더하기 검사비 더하기 수술비 더하기 주사값 등이 포함됩니다. 이 중에 가장 적은 부분이 진찰료입니다. 그럼 얼마나 올려준다는 걸까요? 응급실은 15,000원 의원은 3,000원 약국은 1,000원입니다. 그것도 한시적으로 워낙 짓꼬리만한 진찰료라 3.5배 대폭 인상해봐야 고작 3,000원 정도 더 줍니다. 그야말로 무지한 국민들을 기만하더라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악마는 언제나 디테일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네요. 어쨌든 이번에 의료사태는 현재 한 2만여 명 2만여 명 정도 되는 미래의 젊은 의사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들어오게 될 그런 의사들 그리고 이번에 전공의를 그만둔 만 한 2천 명 정도의 전공의들에게 분명히 보여준 것은 이런 선택인 거죠. 그냥 나갈 건지 목소리를 높일 건지 아니면 수능에서 이 체제에 살 건지 그렇게 보게 되면 지금 기준으로 전공인은 떠난 겁니다. 완전히 떠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의정협의체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이 사람들은 돌아올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거죠. 자 이렇게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니까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상황이 절박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절박하겠죠. 뭐라도 이제 하는 신용을 내야 되니까 그러나 대통령 입장은 의료기가 와 가지고 의정협의체에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덜어주겠는데 협상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동아일보 일면 톱 기사입니다. 한동훈 상황은 절박하다. 명절 이전에 여야 의정이 출발해야 된다. 상황이 뭐 절박한 건 한동훈 씨는 절박하겠죠. 한동훈 씨는 절박하겠지만 전공이나 의대생들이 절박한 건 전혀 없는 거죠. 떠났으니까. 의료단체가 얼마 이상 참여할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기엔 상황이 절박하지 않나. 많은 의료단체가 참석하지 않아도 추석 이전에 여야 의정협의체가 출발해야 된다. 많은 의료단체가 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전공의 개개인들이 다 나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의료단체가 몇 개 들어오고 이런 것은 전혀 한동훈 씨도 상황을 정확하게 알겠죠. 알지만 정치인이니까 이렇게 좀 포장을 해야 될 필요가 아니겠습니까. 의료단체 숫자를 제한할 생각이 없지만 전혀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근무 잘하고 있고 돈 버는 데 전혀 어려움 없으니까. 개원이가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의과대학 교수지로는 힘들게 하지만 봉급은 나오니까. 전혀 이런 피해자가 아닌 겁니다. 지금은 미래의사들인 겁니다. 미래의사들이 최대 피해자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꼼짝달싹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요구조건을 이미 2월에 다 냈기 때문에. 의제 제한할 필요 없이 논의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요구조건을 2월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의과대학생들은 9개이고 전공의들은 7개고 의과대학생들이 8개 이제 하나 더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뭐 이러니까 당정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인사들은 오전에 의사단체를 만나 요구사항을 취합하는데 의사단체를 만나서 무슨 요구사항을 받을 겁니까. 의사협회가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개원이들 근무 잘하고 아무 피해 없잖아요. 전공의들 이름들 벌써 다 자기가 들이 뭘 요구하는지 다 내세웠던 거고 그러니까 지도부 인사들을 오전에 만나서 요구조건을 취합하고 이런 게 저는 너무 이렇게 가식적인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현재 주당 최대 88시간인 전공인 근무 시간을 축소하고 필수과목 전공에 대한 수당을 기존 월 100만 상황은 내용도 패키지 담은 얘기다. 돈을 더 주는 게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좀 더 줄게 진찰료 3.5배 인상해 줄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에서는 참 꼰대들은 생각 자체가 그냥 근로자 다두듯이 어 인상률 3.5배 해줘 어 수당 더 줘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지금 지금까지 보면. 그러니까 나이든 세대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여기 이제 대통령실 입장이지 않습니까. 의료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 주장하는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들어줄을 주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협상 의전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귀가 있으니까 너희들이 떠들면 들어주는 주겠다 이야기죠. 너희들 할 말 좀 해봐. 그러나 협상 의전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볼 때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 우습지 않습니까. 의료단체들이 대화 테이블에 주장한 것을 들어줄 수는 있지만 정식 협상 의제로는 절대 채택 될 수가 없다.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지는 윤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마지막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걸 다 통제하면 윤 정부가 이기는 거고 통제 못하면 중간에 넘어지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들이나 의대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전공의나 의대생들의 의사협회가 대변할 수도 없는 거고 교수들도 대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서로가 이해가 다른 게 분명히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나갔으니까 나간 상황에서 그냥 수습해가지고 잘 해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34개의 언급실에 비서관을 다 파견해가지고 취약을 해서 한 내용도 우리가 아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언급병원 역량이 축소됐고 의료진들의 피로가 상당히 높고 그리고 배후 의료 문제가 심화가 되고 이제 수련병원의 어려움을 겪으니까 환자들이 비수련병원으로 넘어가가지고 비수련병원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 뭐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다음에 뭐 보시게 되면 배후 진로의 문제 저숙가의 문제 환자의 대형병원 및 수도권 병원 선호와 쏠림 민영사 책임을 우려한 환자 인수 깊이 뭐 이런 거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원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 문제는 의료계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의사들의 문제고 정부가 젊은 의사들의 미래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일 수는 안을 내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젊은 의사들은 이미 전공이 7대 요구 의대생 여러분들 8대 요구인가를 다 제시했기 때문에 2월 달에 이미 나온 거죠. 그걸 받아들이면 해결되는 거고 그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그 상태로 대한민국의 의대생과 전공기가 없는 상태로 윤 정부가 의료 정상을 완성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윤 정부가 지는 겁니다. 이제 뭐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주물주물하면서 뭐죠 의대생들 전공기가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계약관계가 끝나서 전공이들은 다 떠난 겁니다. 사직하고. 그렇게 구차한 게 전공이들한테 책임 돌리고 전공이들한테 뭡니까 너희들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하도 여러분 사람들이 의의가 없는 짓을 하니까 내가 몇 번 강조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공인을 사직해서 나갔다 이야기죠. 이제 전혀 이런 수련병원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복귀도 아니고 재계약에야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건데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맹악하게 정리하자 이야기죠. 9월 1달 여러분들 의대생이 돌아올 거다. 그건 헛소리하지 말고 내년 3월에 의대생이 돌아올 거다. 그건 헛소리하지 말고 책임지지 않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 내용을 비교적 여러분들 다른 의사분들은 이렇게 글을 썼지 않은데 부산의 30년 내과 개원이라 하시는 김홍식 원장께서 명쾌하게 입장 정리하지 않습니까 의사들이 돈을 더 받자고 하는 일이 아니다 이야기죠. 의사들은 이렇게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만두라는 것이다. 그만둘 수 없으면 당신들이 다 책임지고 해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스탑시키라는 건데 그걸 못하겠다. 못하면 전공의가 돌아오니 이런 이야기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본인들이 알아서 다 책임지고 끝까지 가보는 거다 이야기죠. 너무나 간단한 것을 의정협의를 하고 야단법석을 왜 집니까 쇼는 그만하고 김홍식 원장께 다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나 의료계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사들이란 자체가 모래알과 같은 조직이잖아요. 모래알입니다. 모래알. 모래알이기 때문에 민노총 다두듯이 무슨 대표 단체가 나와라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의료계 대표는 지금 의사 개개인이 아니라 정원선 취소 후 논의가 의료계 대표입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아니고 사직서 썼고 다 사표 수리됐고 그다음에 다 제각각 길을 찾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개원에 가가지고 지금 근무하고 있고 또 아주 일부는 외국의 수련이 자기 어드가 여러분들 근무하고 있고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연이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협의를 한다. 정치인들은 그걸 좋아하죠. 뭐 으쌰으쌰해가 여러분들 일하는 것처럼 보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 끝나는 일이다 이야기죠.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겁니다. 왜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가 여기 보시면은 이 의사분이십니다. 필수 우려의 점진적 몰락에서 급격한 몰락으로 이번 정책이 방향을 순회시킨 겁니다. 그 여파는 앞으로 언급실이 의사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3차 의료체계가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수 남은 3차 의료기관과 빅5나 빅6 이런 거죠. 아울러 의정평가원으로 인해서 의과대학생에게 시험 자격을 주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도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미래일이기 때문에 100% 예단할 수 없지만 언급실 셧다운 3차 의료기관의 붕괴 그리고 의과대학 교육의 파행 이것이 예상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소위 심평운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의료수가의 불합리한 결정구조 때문에 어차피 한국의료는 지속되기가 어려운 의료였기 때문에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한꺼번에 박차를 가한 것이 윤정부다 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여러분들 의료로 먹고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만 하더라도 대학 입시 인원이 37만 명입니다. 이 가운데 의대 4,500명 간호대 2만 5천 명 2025년입니다. 치과대 800명 한의대 800명 의료인을 배출하는 대학 인원만 3만 1천 명입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의 의료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연간 지금 배출되는 의료인이 한 해 3만 명입니다. 추가적으로 치위생과 정원도 5천 명 물리치료과 정원도 4천 명 임상병리과도 2천 명 그 외에 방사성과 응급구조학 의료행정학과 등등 의료인이나 의료기사를 배출한 대학 정원은 어마어마합니다. 여기다 대학 교육을 받는 건 아니지만 1년간 단기 교육을 받고 간호사보다 더 많은 숫자의 간호조무사들이 배출됩니다. 여러분 간호사들이 2만 5천 명이 1년에 배출됩니다. 이 의료인들 모두 국민들이 건강보험을 통해서 먹여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2040년 정도가 되면 아이들 여러분들 나오는 신생아 수가 15만 정도가 여러분들 될 건데 그때 여러분들 의료인이 최소 2만 명 지금 기준으로 하면 거의 3만 명 정도가 되네요. 최소 2만 명을 잡더라도 15만 명이 2만 명을 먹여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항상 자원배분 문제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1년에 대부분의 양질의 이공대 인력을 전부가 다 의가닥에 배분하는 겁니다. 달러를 누가 법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의료는 내수산업이지 않습니까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에서 내수산업에 여러분들 1등부터 4,500등까지 전부를 다 쓸어가는 겁니다. 4,500명 정도면 아마 서울대 공대가 서울대 공대가 지금 1,500명 정도 될 겁니다.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박수치는 사람들은 여러분 또 무슨 생각들 하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마르고 닳도록 강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교역국가고 수출해서 먹고 사는 국가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책 우선순위가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될 건가 이걸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이 나라는 정말 내가 볼 땐 지도자들 운이 없어요. 무지해도 이만저만 무지하는 게 아닙니다. 달러를 벌어야 사는 나라입니다. 개월이 있기 때문에 LNG도 사고 여러분들 다 달러를 사야 달러를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달러를 버는 분야를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아마 기획재정부 장관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자전거 페달 푸시 이런 이름 돌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까딱하면 뭡니까 외환위기가 터지고 자동 배달 계속 밟아야 되는 거죠 숙명적으로 이런 나라에서 여러분들 똑똑한 인재들을 다 거기다 쏟아붓고 애가 15만 명이 나오는데 15만 명이 이러면 의로인을 2, 3만 명 정도 먹여 살려야 되는 나라가 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지탱하겠습니까 오늘 이 의사분 나이가 좀 드신 의사분은 그냥 한국 사회의 여러분들 지도청하고 국민들 사이가 그냥 지금도 크게 변한 게 없다는 겁니다. 까라면 까는 겁니다. 잔말 말고 따지지 말고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우리가 까 이렇게 하면 까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부의 생각은 일반 국민과 다릅니다. 자신이 국가의 지배자이고 국민이 감히 하면 이 자식이 까부는 인간을 취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국민이 좋고 한국의 미래가 나아지고 이런 것 정부는 그런 생각보다 언제나 지배자로 공고히 함이 제일 중요하지 국민이 더 나아지고 한국의 미래가 어떠고 이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시키면 따라해 이 자식들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번에 보듯이 전공인은 그냥 우리가 까 하면 까는 존재지 뭘 따지냐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2,000명 뭘 따져 그냥 까라면 까는 거지 이놈들아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각은 후기 조성이나 크게 제가 생각이 안 나요. 문과가 기술지를 천대하게 보고 오느라 오느라 이리 오느라 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지기를 뭘 따져 과학적 근거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그냥 2,000명 정했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 사는 거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떠나가지고 한국 사회에 이번에 지도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이 이름들 하는 행위를 보게 되면 맨정신호 깨어있는 사람들은 야 이 나라가 문화적 유전자가 이렇게 더디게 바뀔 수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그냥 까 이놈들아 이런 겁니다. 우리가 완장찼으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전공의들하고 계약이 끝난 겁니다. 그리고 전공의들은 자기 의사에 따라가지고 엑시트 나가버린 겁니다.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것이고 그걸 강제할 방법은 이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정부는 하루속히 전공의하고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는 것을 가정해서 그 제약 조건 하에서 국민들에게 불편함이 가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끌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견딜 수 없으면 정권이 무너지는 거고 간단하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정도 자신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밀어붙였을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에 안혜리 논설위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잘 뽑았네. 전공의가 건박당해도 안 돌아온다 이야기죠. 모르죠. 총칼들과 같다 한 명씩 끌어오면 몸이 끌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 정도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건물을 견뎌온 전공의들에게 왜 힘들면 그만둘 자유 실수의료의 미래가 없어 그만둘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이 변호사 출신인 최재영 변호사하고 여러분들 그 친구 되시는 강영훈입니까 이분이 말씀하시는 거가 아니 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 자기 돈 들여서 공부하다가 그냥 못하겠다 해서 나간 건데 그건 뭐 그걸로 끝난 거지 계약이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합니다. 정부는 왜 떠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전공의 사직이 정말 중대한 위해를 불러오는 사안인지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전공의는 특정 감옥 전문성을 쌓기 위해 의사 매너 취득 이후에 개개인이 선택하는 과정이 필수가 아닙니다. 현재 의료 시스템의 수련을 강제할 근거는 없습니다. 하고 싶으면 하고 쉬고 싶으면 쉬고 아예 관두고 싶으면 관둘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전공의지 않습니까 의사분들이 몇 번 이야기한 내용이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해가지고 떠날 사람은 떠나고 있을 사람은 있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전공의가 그만두면 당장 문제가 벌어지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그건 정부가 책임질 일이지 전공의들한테 여러분들 책임을 돌릴 일은 아닌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 대학병원의 착주가 전공이고 대학병원의 심장이 전공인데 그거는 우리 의료 시스템을 보건복지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왔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정책을 펼지하지 그걸 다 무시하고 정책을 펴가지고 지금 이 야단 법석이 발생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전공의 장기 부재가 불러올 의료 대란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는데도 아무런 대비책 없이 전공의들이 불신하는 정책을 강행해 이탈을 불러온 책임은 당연히 정부에 있다. 그런 정책을 써가지고 이길 자신이 있으니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뭐 이제 밀어붙인 거죠 이제는 그게 밀어붙여버린 거니까 더 이상 후퇴할 수도 없는 겁니다. 퇴로도 없고 그러니까 전공의 없이 의대생 복귀 없이 그냥 정상화하는 방안으로 본인들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더 딱한 것은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전공의들은 의대의 정원을 원상 복귀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의대의 정원을 정상화할 가능성도 낮지만 설령 정상화하더라도 돌아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강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뭐가 뭐고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한덕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공의 때문에 이런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이지호 부총리 말 이야기처럼 9월 달이면 의대생들이 돌아올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가 여러분들 될 일이면 벌써 다 돌아왔죠.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니까 본인들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니까 자신감 받고 계속 앞으로 해나가라는 이야기죠. 내 이야기의 요지는.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설문 이제 알 바뇨 이제 내가 알 바냐 사직 전공이 마음 상태로 짐작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수과 전공이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복귀 가능성이 없다 73% 복귀 가능성이 있다 24%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계약관계 이제 끝나가지고 돌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이 난 건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미 벌어진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전공이들은 포기하고 나가버렸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정권이 끝날 때까지 지속될 듯 합니다. 굉장히 장기화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높은 겁니다. 전공이 없는 상태가 계속될 거란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반대하는 분이 계신 겁니다. 몇 년간 공병호 열성편에서 물러납니다. 정부의 의료계획에 반대하는 소위 지식인이라는 공병호 씨 보기가 민망합니다. 부정투표운동도 가식인 것 같습니다. 참 답답한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일단 방향을 정하고 나면 논평하는 사람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가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모두 만족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열성편이 될 필요도 없고 또 뭐 나가서 안 본다니까 내가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그럼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국민이 죽느냐 사녀나 국민 생명권이 걸린 문제로 좌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 또한 윤통을 지지했던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지지절했습니다. 체계 최고의 위로 시스템을 개혁한다고요? 의대 정원이 개혁이라고요? 지금도 의사는 넘쳐나고 병원도 망하는 세상인데 웬 의사를 정원합니까? 정부와 언론의 선동에 넘어가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이 잘 이야기하냐 안녕히 잘 가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두를 어떻게 만족시키냐 이야기죠. 선거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방송을 했으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도는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 함께 마음이 안 들으니까 나쁜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이름대로 조선사람들 정도의 수준인 겁니다. 나는 한국 사람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에 생각 수준이 이 정도를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냥 비용 치르고 배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야기하자면 제정신이면 복귀하겠습니까 성인과 같은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이 모를까 아니면 병원을 물려받으면 어쩔 수 없는 분 정도겠죠 이번에 모두 알아버렸지 않습니까 바이탈하면 죽을 때까지 낙수 노예라는 것을 모두 인생 나락에 간다는 것을 윤정부가 뺏어 깊이 새겨줬지 않습니까 엄청난 공을 남긴 거죠 부모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흉부외과 전공의 엄마인데 아들을 그냥 바깥으로 내보내야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외과 레지던트 품으로 조롱, 협박, 악마와 같이 구족적인 노예로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이 돌았으니까 한국 의료는 진작 무너져야 됐는데 역설적이게도 윤 대통령이 가속페달을 밟은 것입니다 가속페달을 밟은 거죠 이제 한자 이송체계가 바뀌게 되고 전공의 배출도 의대교육이 다 막장이 될 겁니다 모두가 바라는 OECD 의료로 가는 겁니다 대형병원은 자동적으로 전문의 중심이 되고 숙가는 상당히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필수과 전문의가 수술 받는데 반년 이상 기다리기에 많은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갈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안 가기를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여러분들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카르텔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지 특정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매도하기 위해서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다니고 카르텔이라는 이야기를 입에 달고 다니고 그게 다 거짓말인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인가 저 사람 주장은 타당한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정부가 여러분들 그렇게 확산시키는 정보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식으로 뭡니까 그렇게 따라가면서 특정 지역에 속하는 사람들을 그냥 비난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냐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가혹하게 의사들을 비난했는데 그 사람들 돈 때문에 돌아옵니다 포기 못하죠 그들이 쇼를 하는 것은 지금의 기득권 즉 마음 놓고 지금의 행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공의들이 무슨 기득권을 갖고 있습니까 전공의들이 돈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젊은 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한마디로 조선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어떻게 운이 좋아가 이러면 대한민국에 사는데 생각하는 걸 보면 조선사람들하고 하나도 다른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기득권이라는 용어를 신경이 안 하죠 의사들 가운데 특히 전공의들이 무슨 기득권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젊은 빼고는 며칠 전에 피부과를 갔는데 외과 3년차 전공의 선생님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관리 받는 동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표정이 너무 밝아 보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필수과 안 한다는 겁니다 필수과를 한 분께서 기성의사들 나무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상태를 왜 이제까지 가만두셨습니까 기성의사들도 그동안 너무 잘못 대처했습니다 국가가 결정권을 갖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본인들이 결정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민간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여기 보시면 한 분이 의료인 같아요 30년 동안 제자리를 지키면서 각종 회의 단체를 통해서 보건복지회에 항의하고 2위를 제기했습니다 의료수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정부 환자 의료인이 1대1대1입니다 돈 주기 싫은 사람 2명 돈 받고 싶은 사람 1사람의 구조입니다 저것도 바꿔달라고 계속 항의해 왔습니다 국민들이 관심이 없으신 거고 어느 정권 가리지 않고 똑같이 대우했습니다 제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면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그걸 30년 동안 참아온 겁니다 국가의 권력이란 것은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냥 뭉개면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분께서 기성의사들이 좀 항의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좀 나아지지 않겠냐 항의하도록 나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의료수과를 통제하는 것이 목표니까 여기 한 분이 F라는 분이 수없이 2위를 제기하고 개선을 건의해 왔습니다 매번 묵살당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관료들이 한 거 그동안 보았지 않습니까 지난 3, 4년 정도 어떻게 해 왔는지 여기에 다음 기회로 미루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조금 이렇게 정리정돈을 하면 엘버트 허시만의 여러분들 명저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현재 의료시스템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의료정책을 전공의들하고 의대생들이 의료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영어 표현으로 exit 그냥 퇴거를 한 겁니다 퇴거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는 의정협의체 이런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협회가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 무슨 교수 비상대책 여러분 협의회가 여러분들 전공의들하고 의대생을 대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의료계는 다양한 그런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개인적인 색조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개원의들 이익하고 그 다음에 의과대학 교수들 이익도 다 다른 겁니다 전공의들 이익하고 전공의들은 이미 사표를 내던 2월달에 전공의 7대 요구를 제시했고 아마 의과대학생들은 8대 요구과 9대 요구 한두 개 더 들어간 그런 요구서를 제출했을 겁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전공의 7대 요구를 못 받으리겠으면 그러면 그걸로 본인들이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전공이 없는 의료 시스템으로 그냥 가고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윤정부와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정부가 2025년도 이익과대학 정원을 기정사실로 밀어붙였던 것은 모든 테러와 협상 카드를 다 버린 겁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본인들이 이후에 모든 것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무슨 의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뭘 한다 다 지나간 일이고 한덕수 총리 이야기처럼 무슨 전공의 때문에 문제가 어렵게 됐다 그런 뭡니까? 중얼중얼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좀 채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거짓말하고 책임 떠넘기고 악마화하고 그런 지저분한 짓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오죽할 게 없을 여러분들 미래 세대의 젊은 여러분들 아들뻘 손잡뻘 되는 친구들한테 여러분들 책임을 떠넘기고 거짓말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한 사회입니까? 의로기하고 다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젊은 의사들한테 뭐죠? 다툼의 대상으로 삼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젊은 의사들이 항의했습니까? 무슨 대들었습니까? 아니면 시위했습니까? 그냥 모르겠다고 다 나가버린 거지 않습니까? 나갔으니까 윤 정부가 그렇게 자신 있게 밀어붙였으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주어진 것은 그냥 전공의 없이 병원에 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응급실을 꾸려나가고 의대생 없이 뭡니까? 그냥 꾸려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여러분들 파장은 그 조치를 강하게 밀어붙인 사람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책임지고 마지막까지 다 제압해서 가든지 중간에 뭡니까? 정권 퇴진 여러분들 움직임에서 항보하든지 두 가지 중 한 가지가 나오겠죠 본인들은 자신이 있으니까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이야기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질구질하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저 나이든 꼰대들 이런 이야기 듣지 말자는 거죠 나도 참 창피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어떻게 저렇게 비겁한 사람들이 많을까 젊은 사람들 보기에 좀 모범되게 살자는 거죠 그 이야기는 지금까지 한 건 할 수 없다고 치면 그럼 지금부터 의대생하고 전공의들 함께 무슨 험담가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들을 공격하게 해서 언론 프로에 하면 안 되고 그냥 깨끗하게 헤어질 때는 말없이 쿨하기라면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임진다 더 벅스탑히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책임진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돌아가는지 앞으로 우리가 다 지켜보니까 좀 구질구질하게 그렇게 살지 맙시다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여러분들 지저분하게 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듭니까? 며칠 전에 의사분 여러분들 글 올린 걸 보니까 빅파이브의 여러분들 두 분 전공의들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참 잘생겼대요 그리고 그 의사분 말씀이 우리 세대하고 완전히 얼굴이 다른 것 같아 고생을 많이 했을 건데 현대 아산병원인가 두 병원에 삼성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또 경찰청에 출두했던 소아청소년과의 여러분들 젊은 여성 전공의들도 용보가 반듯하더구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러분들 잘생긴 것 같아요 나이 들면 좀 다 쭈글쭈글하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세월의 무게가 다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에 담기니까 아무리 꾸며도 여러분들 얼굴이 젊은 사람들하고는 경쟁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경쟁력이 뭡니까 좀 반듯하게 행동하는 건 어른답게 어른답게 좀 행동하자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는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비겁하게 하지 말고 본받을 만한 어른이 없는 겁니다 지금 이 나라에 전부가 다 비겁 비겁하고 뭡니까 쭈글쭈글하고 뭡니까 비실비실하고 뭡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에이 저 늙은이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들 방송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방송 종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는 제가 직접 쓴 미국의 20대 젊은 성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 헌신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리조나 답사기는 에리조나 주의 구석구석을 이렇게 여행하면서 기록한 내용이고 왜 한국인들이 그렇게 좌파적 성향이 강한가 그것을 분석한 책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그 다음에 지난해에 편했던 소위 도둑놈들 시리즈 대한민국의 선거부정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지방선거 총선을 다 총직결한 도둑놈들 시리즈 다섯 권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종결하고 또 내일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